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이 요즘에는 간장치킨, 또 파닭 등 그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또 판매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접 무게를 재서 판매하는 치킨부터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는 치킨까지 여러가지 서비스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치킨 전문점. 여느 곳과 대롬 없어 보이지만 이곳엔 특별한 서비스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손님이 직접 치킨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무게에 따라 정확한 가격을 측정할 수 있어 손님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치킨을 사 먹으면 같은 금액의 무게가 다 다른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는 무게에 따라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면 어떨까 하게 돼서 저희가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은 기본, 초벌 과정 없이 바로 튀겨내는 것이 남다른 맛의 비결이라는데요. 치킨에 대한 정성과 노력, 그리고 자부심이 더해져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부위가 폭폭한 부위도 있고, 다리살 부분 같이 쫄깃한 부분도 있어서 정말 정직하게 튀겨낸 것 같아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면 무게를 속여서 파는 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기서 바로 딱 올려서 무게가 딱 찍히는 걸 보고 저희가 가져오니까 되게 신뢰가 가요. 특히 요즘엔 구입 전 치킨 무게를 맞추면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리고 있다는데요. 1014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1010 맞추셔서, 10단위까지 맞추셔서 저희가 무료로 등장해 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특별한 서비스도 받고 치킨도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이색기회. 치킨의 변신으로 손님들은 즐겁습니다. 무게를 재고 그래서 되게 신선했고요. 당첨돼서 우연치 않게 공짜로 얻게 돼서 굉장히 좋아요. 인기 만점 국민 여식 치킨. 특별한 서비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치킨 전문점. 이곳 역시 특별한 서비스로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다는데요. 프라이더 하나 넣어주세요. 바로 무한 리필 서비스. 치킨을 양껏, 맘껏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1인당 3조각씩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드시는 고객들은 20조각씩 드실 정도로 고객님들의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감장치킨, 양념치킨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먹고 먹고 또 먹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무한 리필의 매력 속에 푹 빠져 손님들의 입과 손이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먹고 싶은 거 종류 상관없이 많이 먹을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데 그거에 비해서 양도 되게 많고 종류도 되게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굽는 치킨도 있고 그런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가 바로 경쟁력. 손님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맛을 넘어 특별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더해가는 치킨의 이유 있는 관심. 여러분도 그 맛있는 유혹에 빠져보세요.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 중에 하나는 요즘 힐링인데요. 이러한 힐링.